자, 아주 건전한 게이트A 엔딩 갑니다. 이거 찍을 때 로드, 분명 화면 밝기 줄인다는데 로드를 해가지고 지금 몇 번째 찍는지 몰라요. 아, 이거 도전 가지고 휘날린 다음에 달리는 겁니다. 달려라 가니 달려라 가니 어셨잖아 스페이 682 just broke out at gate B I want all available helicopters and MTF units at gate B now I repeat I repeat SCP-682 is out of the facility All available helicopters and MTF units at gate B now 부셔진다 아, 부셔진다. 아, S18g 죽여요. 죽여를. 빗맞아도 안 죽는 긴데. 아이고. 먼저 치는 거 봐. 아휴. 이 사양반들. 아휴. 아휴. 터지는 거다. 지금까지 모으니 많은 것들 다 없어지는 거야. 아휴. 터지는 거구나. 오오. 터지? 와. 괴로운imentos 400m mare --> 다섯마리도 만나고 아 코슬키 열렸다 메인 메뉴 해피엔딩이랑 없는 게임이다 진짜 나 잡혀pis 감상하죠 엔딩 크레딧 와람받긴 말 안나온다 계속 죽어서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 와 다 나온다 엔딩 크레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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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나이도 그 아기야. 와.. 그러잖아. SCP까지는 생방 따른 것도 또 해야 하는데 그치 깬다냐? 어? A big thank you to everyone. 1, 2, 3, 14? 맞나? 또.. Containment Breach has been a big.. Call me to everyone. 애초 영상 스킵이 안 됐네, 이거. 어! 응답이 없어! 이 사양반! 이게 무슨 소리요? 어떡해. 조금 바뀌었어. 좋은 부분 들을 시간 없이 바로 콘솔키를 보러 갑시다. 콘솔키가 잘 되어 있나? 허헤헤 에헥 자! 너무 느리다고요. 동무. SCP 동무는 너무 로딩이 느리다고요. 너무 느려요 와 1% 어 한국인을 죽이려는게 분명해 한국인은 암살하기 위함이다 저렇게 느린거 한국인은 암살하기 밖에 없어 애교해라 군솔 키 열린다메 군솔 열린다메 군솔 된다메 만해 맘께 만해 군솔 된다메 군솔 시금솔 군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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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